워렌 버핏은 찰리 멍거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오늘날 버크셔 해소웨이가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찰리 멍거가 워렌 버핏에게 준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적당한 사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잊어라. 대신 훌륭한 사업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라. 워렌 버핏은 자신의 역할은 그 계획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마저도 가르침을 받았던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데이비드 크라큰 님이 지은 찰리 멍거의 말들입니다. 부제는 투자, 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삶에 관하여입니다. 위대한 투자자 찰리 멍거 님이 11월 28일 99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 한 분이었고 최근에 관련 영상을 자주 올려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찰리 멍거 님의 투자 철학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아쉬운 마음을 달래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찰리 멍거 님의 투자 철학과 삶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찰리의 투자 철학은 주식 시장이 종종 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근시한적인 시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생긴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면 그 주식을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의 근저에 놓인 경제적 조건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찰리는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멍청한 짓은 대체로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기회임이 분명한데도 해당 주식을 너무 적게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가 생각보다 실로 어렵습니다. 2. 깔고 앉기 투자하면 오랫동안 깔고 앉아라 수수료를 덜 내고 브로커의 헛소리를 덜 듣게 된다. 또 투자가 잘 될 때 해마다 1, 2 또는 3%의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찰리는 무수히 매수 매도하며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쉴 새 없이 사고 팔면 세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한 종목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을 딱 한 번 내면 되며 찰리는 그것이 매년 대략 1에서 3%의 세금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찰리는 자본환경이 훌륭한 비즈니스에 시간은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높고 평범한 비즈니스에는 시간이 저주일 가능성이 높음을 압니다. 3. 지혜의 여명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입니다. 더 현명해질수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무지를 인정할 때 지혜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찰리에 따르면 능력 범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본인이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제외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지를 인정하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더 공부하여 가치평가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후자를 하면 그 비즈니스는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혜에 도달하기까지 찰리가 걸은 길은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4.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 그것이 투자다. 도박의 가격이 잘못 매겨졌음을 알려면 그만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가치투자다. 주가가 미래가치와 어긋나 있을 때 그 주식이 바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입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가치보다 낮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집니다. 이때 이길 확률이 높으니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의 근시한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찰리는 이와 달리 한 회사의 근저에 놓인 사업 조건이 향후 10년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즉 매수의 기회는 바로 이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5. 분산 투자 작금의 분산 투자에 대한 숭배, 나는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분산 투자는 금융 컨설턴트와 증권 중개인이 형편없는 성적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반대로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50개 혹은 그 이상으로 폭넓은 분산 투자를 하면 손실을 수익이 상쇄하고 마찬가지로 수익을 손실이 상쇄합니다. 분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혹은 인덱스 펀드를 흉내내는 상황을 만듭니다. 분산 투자를 권하는 상담사는 대박을 치지도 쪽박을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난할 뿐입니다. 찰리는 좋은 회사에 합당한 가격으로 투자하면 보유 종목을 10개 미만으로 줄이면서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20년 동안 견주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너무 분산하면 동물원이 돼버립니다. 바구니 안에 달걀이 10개 있으면 달걀을 유심히 지켜보기 훨씬 수월합니다. 6. 큰 베팅의 순간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길 확률이 정말 높다면 크게 베팅하라. 코앞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소액만 찔끔찔끔 투자합니다.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기회일까요? 찰리는 어떤 거시경제적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가능한 만이 매수합니다. 기억하세요. 찰리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찰리는 그럴 때 크게 베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 선견 지명 찰리는 날씨, 선거 결과, 경제,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제지에 떠드는 말을 찰리는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찰리는 그저 좋은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견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호황과 급격한 주가 상승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보통 그 뒤를 극심한 공황과 처참한 주가 폭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순간이 언제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8. 인내심 내 성공의 비결은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 인내심은 미덕이자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이 그저 일부 투자처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가치가 오르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가 보기에 인내심은 현금을 쌓아두고 훌륭한 회사의 주식가격이 떨어지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 훌륭한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 유지 기술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찰리 먼거는 현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9. 기다림 기다림이야말로 투자자를 돕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찰리도 동의합니다. 견고한 비교 우위가 있는 훌륭한 회사가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찰리가 말하는 좋은 기다림은 한두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렌 버핏은 1960년대 후반 주식시장을 빠져나간 뒤 다시 주식 매수에 흥미를 느끼기까지 5년을 기다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시기에 찰리와 워런은 주식시장에서 살만한 주식 찾기를 포기했고 2003년이 되어서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분기별 성과에 쫓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탐색하며 몇 년을 기다린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종목을 찾으며 기다린 것 이외의 일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회사를 키우고 주식 가격을 높이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찰리와 워런이 투자 종목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월가의 그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찰리와 워런이 누군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할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만큼 기다릴 인내심이나 규율을 가진 기간이나 개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저도 이것을 너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현금이 있으면 아무 종목이나 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꼭 고쳐야 될 습관인 것 같습니다. 10. 지속되는 문제 정말 드문 아주 희귀한 예가 끝날 줄 모르는 불행의 바다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여기서 찰리가 다루는 것은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회사는 20년간 커다란 문제를 몇 번 겪은 회사이고 평범한 회사는 매년 여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회사입니다. 훌륭한 회사의 완벽한 애는 코카콜라입니다. 지난 50년간 코카콜라는 두 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영화 산업에 뛰어든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대표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뉴 코크로 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겪는 평범한 회사의 완벽한 사례에는 모든 항공사가 포함됩니다. 항공사는 노조 문제, 연료 가격 문제는 물론 극심한 가격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지혜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잠깐 참는 것이 쉴 새 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11. 뜻밖의 일 뜻밖의 좋은 일은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문제는 뜻밖의 나쁜 일이다.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바라야 합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일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주식에 관한 찰리는 안전마진을 가격과 가치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안전마진은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업가치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안전마진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업가치가 낮아지면 안전마진 역시 하락합니다. 높은 가치의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안전마진이 장기적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이고 추후에 사업이 내적으로 성장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면 사업의 높은 가치가 이익이 되는 뜻밖의 좋은 일을 무수히 불러올 것입니다. 이 조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리의 과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찰리와 워런 모두 자신의 해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상승장의 맹위가 계속되자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고 당시까지 그레이엄의 방법론을 따르던 워런은 매수할 만한 저렴한 주식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워런은 투자 전략을 바꾸는 대신 자기 해지펀드를 접고 파트너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뒤 자기 돈 대부분을 미국 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반면 찰리는 투자를 계속했고 1973년 이전까지 큰 수익을 올리다가 1973년에서 1974년의 주식시장 폭락으로 파트너들이 투자금을 절반 가까이 잃었습니다. 찰리는 이 시기를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꼽습니다. 이와 달리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생각해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있던 워런은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수십 개의 훌륭한 회사들이 헐값에 시중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수중의 현금이 충분했던 워런은 그 기업들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현금이 없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찰리도 본인과 파트너들이 손실을 회복했지만 그 경험은 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이후 펀드 운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찰리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자에게는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자산에 투자할 현금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팅할 현금이 없으면 한 푼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현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증시가 과열됐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 소수의 훌륭한 회사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가격이 내재 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매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수의 위대한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그냥 깔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건 좋은 일이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뒤 주식이 그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평범한 회사는 물론 오래가는 견고한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회사의 주식도 미리 정한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의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누릴 기회를 모두 잃습니다. 찰리와 워런의 이론에 따르면 견주한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는 시간이 흐리면 본질 가치가 확대되는 사업적 기반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회사의 가치는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 번 주식을 매수하면 가능한 오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주식을 오래 소유할수록 그 가치가 성장하고 회사의 가치가 성장할수록 투자자는 더 부위해지니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를 잘 입증합니다.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버크셔 주식은 1970년대 초에는 장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장부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만약 버크셔의 주식을 장부 가격보다 싸게 매수하여 2배의 가격으로 매도했다면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했다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치를 3배로 불린 버크셔 회사웨이의 행보를 보며 한숨을 쉬었겠죠. 회사를 제대로 골랐다면 찰리 말처럼 깔고 앉아있는 것이 답입니다. 14. 기회. 때때로 훌륭한 관리자가 운영하는 뛰어난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올 것이다. 당연히 그날이 극락을 맛보는 날이다. 천리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이 나가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보통 하락장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사람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돈을 잃는 것을 보면 겁에 질려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투자를 하기엔 너무 무서운 것이죠. 또한 매수해야 하는 좋은 기회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자금을 모두 투자해 사용합니다. 상승장에서 전액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금 보유분이 수익을 끌어내릴 것이고 그로 인해 고객이 펀드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펀드 매니저는 겁에 질리게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투자할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침몰하는 같은 배에 탑승한 상태라 다른 무리와 비교해 그 펀드 매니저가 더 형편없어 보이진 않는 것이죠. 찰리와 워런은 배가 정말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 금융침해 침해는 섹스보다 금융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1, 2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잊힙니다. 이는 아마도 투자업계가 과거를 한탄하기보다 미래를 보며 돈을 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과거에 했던 어리석은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찰리는 이를 이해하고 하락장이 가져다주는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상승장의 끝무렵에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주가가 언제 붕괴할지 예측하지 않고 그저 주가가 떨어지기를 몇 년간 기다립니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주식 매수를 멈추는데 이는 버크셔의 현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상승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을 포기하고 버블이 터졌을 때 발생할 대규모의 매수 기회를 준비합니다. 대규모의 투자펀드는 이렇게 못합니다. 상승장의 후반부에서 수익을 포기하면서 고객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8년 버크셔 회사회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돌아가며 찰리와 워렌에게 왜 버크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두 사람이 주가가 너무 높다는 답을 반복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0년에 주식시장의 버블이 터져 모두가 숨을 곳을 찾고 있을 때 버크셔는 대규모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정확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찰리와 워렌이 투자 감각을 잃었다고 경제신문 기자들이 떠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16. 기다림의 어려움 투자 기회를 잡을 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과 반대내는 일이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게 쉽다.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5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활동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또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무언가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조급하고 그래서 대부분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실패합니다. 주식은 거의 언제나 그것의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보유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결심한 날 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덜 괜찮은 걸로 만족할 겁니다. 더 기다렸다면 훨씬 괜찮은 대상을 찾았을 텐데 말입니다. 찰리는 기다린다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이 방식이 이기는 투자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매도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건 서두르는 사람, 즉 거의 모든 세상 사람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찰리는 투자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가 적절한 가격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며 그게 그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투자 매니저를 찾아가니 올바른 투자처를 찾으려면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투자 매니저를 찾아갈 것입니다. 찰리가 보통의 투자자와 비교해 가진 이점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찰리처럼 좋은 장기 투자처가 좋은 가격에 나타나는 것을 5년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과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해 투자 종목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99%의 투자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를 위해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찰리의 1% 클럽에 속하십니까? 17. 만병통치약은 없다. 성공을 위한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 비즈니스와 인간본성 그리고 숫자를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 단 하나의 마법 같은 공식이 뭐든 다 해결해 줄이라 기대하는 건 비이성적이다.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업가의 전기를 100권 읽는 것이 100권의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개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를 읽으면 언제 어떤 사업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어떤 점이 그렇지 않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어떤 사업이 잠재적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것이 훌륭한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학기 정도 비즈니스의 언어라 할 회계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학기 정도의 경제학 공부와 함께 중앙은행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을 하나 들어 시장 구제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위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공부하면 매력적인 투자 종목을 찾기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1년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기업 연례 보고서를 읽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봐야 합니다. 이제 왜 대부분의 사람이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주식시장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리처럼 그것을 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합니다. 오랜이 말한 것처럼 카드 게임을 하는데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 본인이 호구인 것입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제 투자 챕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8. 평균 넘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주식시장의 본성이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한다. 보수적인 투자와 기적을 바라지 않는 꾸준한 저축이 답이다. 여기 있는 사람 몇몇은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진 못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주식시장의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무척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이 사람에게는 돈을 저축하다가 하락장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쉽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지식을 얻고자 공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불을 쌓을 수 있는 끝없는 기회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2장은 경제 부분이고요. 3장은 비즈니스 부분인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부분입니다. 19. 커리어 커리어의 세 가지 규칙 1. 내가 사지 않을 것을 팔지 마라 2.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마라 3.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라 찰리의 커리어에 관한 조언은 선물과 같습니다. 왜 자기가 사지 않을 물건을 팔면 안 될까요? 무언가를 파는 것에 관해 쓴 어떤 책이든 제품을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파는 건 재앙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업자는 자기 상품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왜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가 가르쳐 줄 것이 없고 지성과 삶이 나아가도록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일은 삶이고 부해한 삶의 척도 중 하나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20. 전문화 극단적인 전문화가 성공의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문화에 힘쓰는 것이 훨씬 좋다. 전문화는 모든 종에게 생존의 핵심이며 모든 사업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전문화는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화가 어려울수록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모든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고 강화하면 대진과 차별화됩니다. 포르쉐를 저렴한 동네 정비소에 맡기나요?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포르쉐를 다루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죠. 포르쉐 전문점은 다른 일반 정빈소 공임의 두 배를 청구하지만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가격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이는 의학, 법학은 물론 백안공사와 목수일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전문가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는 월가 직장에 지쳤습니까? 상사가 힘들게 하나요? 그럼 계속 생각하고 계속 책을 읽으세요. 그럼 괜찮을 것입니다. 찰리가 보기에 그것이 투자 게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찰리는 하루에 많으면 60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읽는 신문 세부와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읽는 책 몇 권이 포함됩니다. 물론 때때로 로스앤젤레스 컨트리 클럽에 가서 클럽 샌드위치와 콜라를 즐기기도 합니다. 찰리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대가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과 책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 분수에 맞는 삶 모차르트는 화려한 삶이 삶을 망친 조은예다. 그의 업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은 사상 최고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애초부터 꽤나 비참했다. 평생을 소독보다 많이 소비하며 살았다. 그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찰리가 부를 축적한 비결 중 하나는 젊은 시절 혼신의 힘을 다해 절약을 한 것입니다. 찰리가 처음으로 중고가 아닌 새 차를 산 건 60세가 다 되어서였으며 천만장자가 되고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고급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 한 푼 한 푼 아낀 돈이 투자자금이 됩니다. 과소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돈을 덜 쓰고 지혜롭게 투자하면 부위추월차선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23. 성공의 비밀 나는 관심 없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큰 흥미를 느끼는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제법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찰리는 위대한 사업가의 핵심은 그 비즈니스를 향한 열정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의 비즈니스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사랑이죠. 그들은 집보다 일터에 있길 원합니다. 그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삶을 움직이고 정의하는 예술가입니다. 여기서 찰리는 이 이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성공하려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 능력보다는 그 열정이 성공 여부에 결정적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24. 공부벌레 워런은 지구상 최고의 공부벌레 중 한 명이다. 워런의 투자 기술은 65세가 된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워런과의 모든 투자 과정을 검토한 결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했다면 버쿠셔의 투자 성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희미한 그림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 65세가 된 이후에 투자가 더 발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워런은 65세가 된 이후에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었으며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투자 시장에서는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자신의 기술이나 직업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은퇴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하며 스스로를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바다의 상어처럼 살기 위해 계속 헤엄을 칩니다. 학습이란 모든 투자자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5. 학습기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능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력을 더 할수록 지성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나이를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분야는 독특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육체적 자질은 시력, 맑은 정신, 그리고 책의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기술 정도입니다. 이것이 찰리가 92살의 나이에도 훌륭한 투자자로서 젊은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6. 잃어버린 기회 나는 에픽테토스가 가진 삶의 태도가 최고라 생각한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에서 놓친 모든 기회는 에이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이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의무는 자기 연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으로 끔찍한 충격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척 좋은 생각이다. 에픽테토스는 철학이 삶의 한 방식이며 모든 외부 사건은 운명에 의해 결정이 되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투자 부분에서 에픽테토스의 운명과 비슷한 것은 개별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미시적 사건들 그리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주가입니다. 그런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배울지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찰리는 투자의 삶에서 모든 손실 하나하나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찰리가 매우 경쟁적인 산업, 섬유, 재화, 의류소매업 그리고 항공의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코카콜라나 시즈캔디처럼 소비자 독점의 지위를 가진 회사를 소유할 통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이코와 같은 저비용 생산이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973년에서 1974년의 주식시장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2008년, 2009년 웰스파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 현금을 쌓아둘 통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찰리가 에디슨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역시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근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찰리 멍거의 말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말들이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정말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서 보시고요. 이번 영상이 그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면 주식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찰리 멍거님이 별세를 하셔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찰리 멍거님의 책을 한 권 더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찰리 멍거님의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책 내용도 너무 좋고 이번 영상 내용도 너무나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